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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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? 뭔 검이 이렇게 많아? 석 석탄 칼 실명 효과를 준대 진짜로? 탁 오! 정말로 실명 효과를 주는구만 레드 스톤소드 때리면 허기랑 채굴 피로 허기랑 채굴 피로 줬어 클릭을 하면 흰속을 준대 오! 아니 근데 허기랑 피로 흰속이 뭔 상관이야? 정금석 아! 아 이거 괜찮은데?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슬라임 멀미랑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지? 오프리카 하면 점프하고 아 이건 아 그래 이건 슬라임 인정 아니 근데 이 끌어오는 건 뭔 상관이야 끌어오는 건 뭔 상관이야 아 뭐 어떻게 할 건데 끌어오는 건가? 아니 아 거미랑 아예 끌어오는 건가? 못다 쓸 건데 데미지 받잖아 아니 뭐 어 은근쎄 근데 은근쎄 은근쎄 아 들고 있으면은 이제 밑에 슬라임 블록 있는 것처럼 우와 대니지도 안 있네 이거 괜찮은데 허린장 허린장 아 뭐야 얘를 때리면 내가 데미지를 받아 Dear Cactus Damage to you 너한테 선인장 데미지를 입힌 아 약간 그거네 이거는 자해공갈용? 아니 아니 그럼 이 검의 존재의 위비는 뭐야? 아니 뭐 검 개 쓸데기 없는데? 아 참 모두 이름이 개 쓸데기 없는 검이지? 아 니 값이네 뭐라고? 니가 석탄을 가지고 있으면은 니 왼손에 든 아이템을 구워버린다 구울 거 왼손 아니 근데 이거 개의 손해잖아 한 하나에 구울 거 8개를 구울 수 있는데 아니 심지어 이거 내구도 그렇게 171번을 구울 수 있어 이걸 왜 써 슬래시 소드라 어? 성급함 전투할 때도 성급함이 적용이 되나? 어 되는 거 같다 어 되는 거 같다 되는 거 같다 되는 거 같다 되는 거 같다 약간 광질 할 때는 이렇게 왼손에 칼 들고서 횃불이나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슬래시 소드를 들고 광질을 하러 가야 돼 골촌 소드 뿅 어... 타오르는 거 아니 잠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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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구도 깔고 있는데? 아니 어 뭐야 손에 들면 내구도 갈까요? 아니 이런 거면 어딨어 이거 왜 써 이거를 그러면 어 이렇게까지 쓸모없을 줄은 예상 못 했는데 글래스 소드 이거 내구도가 약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잠깐 어... 어 진짜 악해 어 세기는 센데 내로도 어 깼었다 어... 셀 데 없어 워터 소스 워터? 그리고 라바 오 라바로 때리면은 파이어 이제 물로 때리면은 어... 불을 식혀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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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구도가 높지 않네. 유리에다가 용암 넣어서. 예상을 했다만. 멋시름 쏟아. 얘 왜 빨간색이지? 별일 거 없는데? 내구도가 좀 낮은데? 모르겠네. 자꾸 까먹네. 이 모드 이름은 쓸모없는 검이라니까? 나는 왜 그래. 여기서 쓸데 있는 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. 오! 아. 시프트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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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갈 때 계속 이러고 가야 되는 거야. 한 손에 계속 이거 들고. 계속. 어이구야. 뭐야 이거. 영구적인 광원을 만들어놨어. 무슨 일이야? 어? 잠깐만. 아니. 이게 무슨 일이지? 영구적인 광원을 만들어놨어. 이것만 있으면 나도 이제 학교천 가서 뜯어버릴 수 있다. 영구적인 광원. 결정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나왔습니다. 이제 지구온난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더렉소드. 네더렉소드. 이거는 이제 약간 네더라이트 못 만든 사람이 열악판으로. 네더라이트 건 그지판. 그지 버전이죠. 그지. 어. 은근. 많이 붙여지네. 네더렉치고. 흐흐. 예상보다 더 많이 붙여지네. 비콘소드. 탕. 어. 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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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ens.. 아. 정신차려. 쓸데osesään. 쓸데없는 거만 쓸데없는 거만 쓸데없는 거만. 쓸데있는 거만 아니라고. 봐라. 여기. sky windows. 하. 흡수랑 재생. 오우. 애를 때리면 날 싫어한다고. 오우. 우웅. этом peuvent concurrentиров SAS 기 céu sugar. tails Short base. 당연히 만들기 드릴 게 어렵겠죠? 아니 정말이네요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아니 불쇄토 뜬 필요해? 그러겠지 뭐 이멘셔널콜에 참 어? 나 내덕 갈래 오! 내덕 내덕으로 왔네? 엔드! 엔드! 아니 이런 미치X 리스탈 소드 넣어! 아 이거 할 때마다 데미지 뭐 이C 분 야 한 두 번 더 치지 않았냐? 터질 때마다 데미지가 한 500씩 달아 rich hill 판매 할 때마다 500씩 가이니까 한 7번 cane 터칠 기회는 했어 아이씨 벨로가 eso 싶은 종식병자가 이걸로 엔드카탈리스트 소드 어 좌표를 설정 좌표를 설정했고 어어? transmis 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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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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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O o오오오오오오.. 괜찮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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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보라고 아 와보라고 아 그만가 와보라고 이제 북극궁도 무속할 필요 없어 막 달려들고 막 오고 아 이건 좀 불쌍하다 신고 너도 같이 보내줄게 이거 검 되게 좋은데? 어려운 상대에 있으면 저기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동굴타운 같은 거 가다가 맘에 앉은 데 있으면 딱 없애버리고 완전 개꿀 아이템인데 이거? 셀코소드입니다 잠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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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클릭하면 아 재료가 설거상처 들어있어서 아 그럼 인정이지 아 그럼 인정 버그 걸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어? 뭐 뭐 무슨 뭐? 아 여기 있는 몹을 20% 확률으로 디스폰 시키고 그 디스폰 시킨 다음에는 이걸 다이아몬드 소드로 바꿔버려 버그 걸린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이거는 레더에블 레더에드 이씨 개비싸네 이씨 이건 야 이것 아 차가 ост 재장 오 오 오 수바일럿 치면 공격하냐 어? 공격 안하네 그렇겠지 내가 닉에 타임인데 어떻게 공격장 했냐 와 위를 쏘네 와 마지막 어쩌려고 야 이거 약간 좀 트롤인데? 스컬크 워드한테 좀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힌다 얼마나 입힌 안 보자 오! 우와 오오오오오 잘하면 워드한테 그냥 잡을 수 있겠다 잡히면 죽는다잉 잡히면 죽는다잉 오아아아 브레스 헤드 턴 으응 안되나? 아 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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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터 소드 버스터는 이제 그 모래 부품 갠데 내가 이거 맞은 때 어흫 허억 나도 이거 맞아 보고 싶은데 이거 엏 말임노 엏 괴우 이어서 에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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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